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소명 명품 콘서트 인천 삼산월드 체육관, 잠실 실내체육관, 올림픽홀, 장충체육관 전국 콘서트의 명소를 돌며 35회의 단독 콘서트를 진행 중인 소명이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얼과 혼이 살아 숨쉬는 곳 중고지역의 대표적인 명소 천안 유관숨체육관에서 모든 음악적 역량을 선보입니다 6회 3회 통크의 빠이빠이야 최고친구 미고사 수많은 히트공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가수 소명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함께한 소명 명품 콘서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